자자 이게 수동문에서 어쩔 수 없어? 밥은 아니에요 물에 물에 물을 끌고 이 물을 끌고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고 우유에 30분간 재워두세요 이렇게 써져있어서 해보고 있어요 이제 전부인 것 같아요 마늘만 더 넣으면 되겠나? 버섯은 집에 있는 아무거나 집에만 있어서 이것만 아파도 한 3번 씻어서 소주 한 잔 정도 넣어서 먹고 있어요 썰어기맥에 다 집어넣으면 돼요 일단 먼저 감자 먼저 넣고 고기 넣고 물 적당히 아직 간은 하나도 안된거에요 버섯은 다 익을때는 없는데 그냥 다 넣어도 돼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후추에 넣어서 먹을거에요 후추에 넣어주세요 이 가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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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사루 이리 너리 히히히 많이 드세요 쪼끔쪼끔 많이 먹으래 김 나쁘지? 빨리 먹어 엎드린 엎드린